안녕하세요. 레이 제시카입니다. 원래는 17일날 양준일씨가 앨범을 새로 나오기로 했는데 그 1집 앨범이 양준일씨가 허락하지 않았던 앨범인가봐요. 그래서 그게 발매가 아마 취소가 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. 하여튼 피드백을 남겨주셨어요. 그리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기극같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나가요. 누구처럼 하여튼 그거는 사지 마시고요. 피드백 남겨주셨으니까 인스타에도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응원해주세요. 열심히 응원해주세요. 나 걱정 안해요. 한국팬들 너무 감사합니다.